하왕 3개의 실비김치, 물김치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핫도그는 surrounding 아남방에 고통하고 맛있어니라, 너무 맛있어 달콤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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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ㄷ nos dość ㅃ fait ㅇㅇ ㅇㅇ ㅐ ㅜㅇ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와우 맵다 와 맵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짜왕 3개, 매운 칠비 파김치, 물김치까지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우 맵네요. 네, 아무쪼록 다음 먹방 영상때도 눈과 귀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